사랑하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전염병과 세상에 위험한 여러 모양의 환경과 어른들의 욕망 욕심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하와 명철을 주시옵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성장하여서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영유아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는 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마 무릎 꿇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는 영적인 믿음의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